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그리드뷰의 데이터드래그 실렉트 속성과 데이터드래그 실렉트 오토컨트롤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속성들을 사용하면 그리드뷰 셀들을 드래깅할 때 마우스가 그리드뷰 밖으로 나가도 계속 자동으로 스크롤하여 드래깅할 수 있습니다. 유즈 쉬프트 키 속성과 데이터드래그 실렉트 속성, 그리고 데이터드래그 실렉트 오토컨트롤 속성을 모두 툴로 설정하십시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드뷰입니다. 쉬프트 키를 눌러서 여러 셀들을 선택할 수 있는 유즈 쉬프트 키 속성 값이 트루입니다. 데이터드래그 실렉트 속성과 데이터드래그 실렉트 오토컨트롤 속성도 모두 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들을 아래쪽으로 드래깅할 때 마우스가 그리드뷰 밖으로 나가도 계속 드래깅할 수 있습니다. 셀들을 위쪽으로 드래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드뷰 밖의 위쪽으로 마우스가 나가도 스크롤이 자동으로 이동하여 셀들이 계속 선택됩니다. 오른쪽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드뷰의 왼쪽 밖으로 마우스를 이동해도 스크롤이 자동 이동합니다. 우상향 대각선 방향으로도 스크롤이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좌상향 대각선 방향으로도 스크롤이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우상향 대각선 방향으로도 스크롤이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좌상향 대각선 방향으로도 스크롤이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